안녕하세요. 오늘 발치 후 시린 증상을 예방하기 위한 사랑의 발치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한 전북대학교 구강화관면회과 구정기입니다. 먼저 발표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 대한아간면 성형제건외과학계 임원진문과 대놀 관계자분께 감사드리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대구치는 제일 늦게 맹출하는 유일한 치아로 사랑니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사랑니가 매복되는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리트로몰라 스페이스가 부족한 것이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매복치는 나와야 할 때 맹출에 실패하거나 혹은 물리적인 이유로 맹출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고 대략 70% 정도의 인구가 매복된 치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매복치아를 발치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병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발치를 해야 될 것이고 교정이나 보철 계획, 치료 계획에 방해가 될 때는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진들처럼 현재 명확한 특별한 증상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자한테 어떻게 설명하고 발치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미국 국왕과 아본면내과학계 AAOMS에서 발표한 2017년의 클리니컬 페이퍼를 보면 만 26세 이전에 발치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발치하고 나서 그 발치와의 치유가 빠르고 골결선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면 건강보험 자료에서 대부분의 발치가 15세에서 29세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 AAOMS에서 권장하는 나이인 26세 미만에 이루어지는 발치는 안타깝게도 전체의 약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녀의 발치 숫자를 보면 약 5만 명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보이는데 이 건강보험 자료에는 군 진료 내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남한자의 경우에는 군병원에서 5만 명이 다 발치하는 게 아니라면 군대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발치를 못 받는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파병부대 자료를 보면 사랑니가 우식 다음으로 치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응급의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전투력 상실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생활 환경 중에 문제가 점점 증식하는 우식증이나 치주염 문제와는 다르게 사랑니 발치는 발치를 함으로써 완전히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증상이 없을 때 발치를 하는 것이 합병증이 더 적다는 보고도 있어서 특히나 남학생인 경우에는 군 입대 전에 가급적 사랑니 발치를 하고 갈 수 있도록 널리 안 일리는 것이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환자들입니다. 젊은 환자들이 사랑니들을 주소로 오면 주로 물어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끔 아픈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꼭 빼야 될까요?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예시로 봤던 사진들 중에 좀 애매했던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2세 남자 환자입니다. 당시에는 검진받으러 와서 엑스레이를 보고 지금은 별 증상도 없고 해서 경과관찰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은 발치할 때 마취하고 나서 찍은 사진이라서 피가 좀 묻어있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환자는 9개월이 지나서 다시 한번 내원을 했는데 이때 이런 염증성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발치를 결정한 케이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환자입니다. 21세 남자 환자로 검진 중에 23번이 매복되어 있고 유치가 남아있다고 해서 내원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교정치료를 생각해 보라고 했었고 38번이 매복되어 있었지만 이때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좀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이 환자도 공교롭게도 9개월 지난 다음에 사랑니 상담 때문에 다시 내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처럼 시스틱 체인지가 발생을 해서 또 발치를 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런 환자들을 보면서 현재는 증상이 없더라도 발치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니 문제가 환자의 심각하게 지속되는 통증이나 자기 증상 없이도 유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36세 환자처럼 적절한 시기에 발치하지 않는다면 이런 병적인 변화가 생김으로써 앞에 치아까지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겉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보이는 것은 없지만 실제로 절개를 하고 사랑니를 살펴보면 이처럼 치석이 있거나 혹은 소파를 할 때 꽤 많은 염증 조직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제거하고 나면 인접치 발치를 해야 될 정도의 큰 결선부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치아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신 분이라서 자가고를 이식을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통상의 GBR 방법에 따라서 뼈 이식을 하고 멘브레인을 덮고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 환자의 예우를 보면 수술 전에 비해서 수술 후에 이런 골 이식을 시행을 했고 그리고 나서 안타깝게도 운두 디지센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가골은 임팩션에 저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드레싱을 하면서 경과 관찰을 하면서 3개월을 지났을 때 이처럼 비교적 양호하게 치유되는 양상을 관찰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연조직 치유도 어느 정도 됐고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37번과 47번 모두 동요도 없이 환자의 증상 없이 저작할 수 있는 정도로 회복이 된 점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환자를 겪으면서 저는 사랑의 발치하고 7번 디지털 부위의 회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발치 후에 팔로워를 하다 보면 이 환자처럼 38번 발치하고 37번 뒤에 깊은 치주 결선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헌에 따라 보면 이런 치주 결선부가 약 5mm 이상 발생하는 경우는 67% 절반 이상이 넘고 7mm 이상 되는 경우도 22에서 40%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환자는 주로 시리다는 증상과 함께 음식이 낀다든지 혹은 입에서 냄새가 난다든지 하는 증상을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발치를 하고 나서 이런 정도의 결선부가 생기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환자들이 시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개 방법 때문인지 혹은 발치할 때 7번 디지털 부위를 깨끗하게 소파하지 못했는지 혹은 뼈의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논란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 이런 사랑니 발치 후에 치유를 더디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임팩션일 것입니다. 이런 감염을 우려해서 사랑니 발치하고 뼈의식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학자분들도 계십니다. 발치 후에 감염은 주로 혈병의 용해, 그에 따라 세균의 침입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감염료는 0.8%에서 4.2%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발치와의 음식 합입이 적게 될수록 이런 염증성 합병증의 유발률은 적어질 것입니다. 유독 사랑니 발치 후에 이런 음식 합입과 임팩션이 되는 높은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던 중에 대부분의 매복 사락치는 사랑니는 이런 오페큘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페큘럼은 원래는 덴탈 폴리클에서 기원하는 조직으로 CEJ부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원래 맹출이 완료가 된다면 이 조직은 저절로 없어지게 될 조직인데 부분맹출인 경우에는 다음 그림과 같이 오페큘럼이 남아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임상적으로 발치를 할 때 절개를 하고 박리할 때 좀 막히는, 딱딱하게 막혀서 장애가 되는 이 댄스한 파이브로스한 섬유 조직으로 우리가 흔히 인상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 오페큘럼을 조직학적으로 보면 구강 내 노출된 부분은 당연히 점막 상피로 되어 있는데 내측에 있는 조직도 편평상피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잔전에 있는 오페큘럼은 혈관과 신경 분포가 적기 때문에 제거를 한다고 해서 환자가 더 아파하거나 치료를 더 심해지거나 하지 않고 이 힐링 포텐셜이 매우 적은 상피화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CEJ에 붙어있는 오페큘럼을 제거하는 오페큘럼 넥토미만 하더라도 치아의 CEJ를 노출할 수가 있고 디에피셀레제이션 컨셉에 따라서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치즈 조직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운도를 여러 놈으로 해서 음식이 끼는 것에 의한 임팩션 레이트를 줄일 수 있는 오픈 운도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분 수직 매복된 것도 오페큘럼 넥토미를 통해서 제거를 할 수가 있고 부분 수평 매복된 것도 오페큘럼 넥토미를 통해 CEJ가 노출되면 오돈토미를 통해 발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매복된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오페큘럼 넥토미만으로도 CEJ가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발치를 수행할 수가 있고 이렇게 발치를 했을 때 3개월 정도 지나면 보시는 그림처럼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연조직 힐링을 도모할 수 있는 경험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오픈 운도를 하다 보니까 실밥을 제거할 때 보면 이런 양상으로 항상 환자가 내원합니다. 이때 보면 콜라겐 스펀지를 넣어 놓고 있었는데요. 콜라겐 스펀지를 넣고 나면 음식 합임이 막고 출혈을 막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7번 디지털 부위를 뭔가 커버리지 해주면서 음식이 끼지 않고 냄새 나지 않고 시리지 않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임상적으로는 좀 더 도움이 되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게 스케폴드 역할을 해주면서 연조직이 콜랍스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7번 디지털 부위의 연조직 회복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진다면 콜라겐 스펀지가 지혈 효과와 함께 스케폴드 역할로 소프트 티슈의 콜랍스를 막으면서 음식 하기도 막을 수가 있고 2015년 우리나라에서 한 연구의 대상으로 봤을 때 콜라겐 스펀지를 넣었을 때 이런 건성 발치와 같은 임팩션 레이트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알려져 있어서 저는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조직이 회복이 되어도 7번 후방에 치조골 재생은 잘 안 되는 경우가 종종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까 보여드린 AOMS 클리니컬 페이퍼의 제목은 발치하고 나서 고르식을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려사항이었습니다. 미국 궁합과학문외과 학계에서는 26세 이상 그리고 발치하고 나서 7번 디지털 부위가 약 5mm 정도 이상 큰 결손부가 생겼을 때는 고려해 보는 게 좋겠다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입니다. 이 환자가 48번을 발치하게 되면 당연히 47번 디지털 부위의 깊은 거의 Apex까지 노출될 수 있을 정도의 큰 결손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발치하고 나서 아무리 열심히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음식이 끼고 환자는 발치하고 나서 시린 증상을 호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로는 자가골, 동종골, RHBMP2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비용 문제만 제외한다면 동종골에 RHBMP2를 섞거나 혹은 자가골을 채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제가 DBN과 BMP가 섞인 고려식제를 이런 발치하고 나서 넣었던 연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팔로워를 하다 보면 이렇게 7번 디지털 부위, CEJ 위쪽 부분에 연조직이 힐링이 되는지를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조직이 치유가 되고 나면 일단 환자는 치료하지 않기 때문에 잘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논문을 보면 한쪽에는 고려식을 하고 반대편은 콜라겐 스펀지가 넣은 스플릿 마우스 디자인으로 후향적으로 관찰을 해봤습니다. 이 환자들은 대부분 20세 초반에 남자 환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골 회복이 잘 되는 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발적인 골 치유, 콜라겐 스펀지만 넣은 부분에서는 골 치유가 2.5mm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봉그레프트의 효과는 1.5mm 정도로 평균 나와서 합치면 약 3mm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3mm 이상의 골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골이식에 적응증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3mm 이상의 골 결손은 보통 7번에 CEJ부터 FX까지 길이의 절반 정도에 거의 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연구들은 자극과 동전골 같은 휴먼본과 RHBMP2를 섞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치아 중에 덴틴은 알베올라본과 화학기원이 거의 동일하고 화학적 조성도 거의 동일하며 덴틴 내에는 뼈의 BMP와 거의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단백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골 유도능이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어서 골이식 대체제로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성장인자라고 하는 것은 BMP와 함께 TGF, VGF, FGF 등이 있고 국내에서는 한국 치아는 행에서 발치한 치아를 보내주면 자가 치아 유래 골이식제 오토비티라는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오토비티가 치주질환 처치를 위한 치조골이식술의 급여로 적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급여 항목은 이식제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환자는 골이식제 제작 비용을 따로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유의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단, 치아관리 지도기관이 국왕 아감면액학회로 지정된 표준 업무 지침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에서 인정하고 있는 치아 가공기관은 한국 치아은행이 유일함으로 심평원에서는 급여 적용할 때 한국 치아은행에서 만든 제품이라는 증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발치한 치아를 한국 치아은행으로 보낼 때 자기 것을 확인하기 위한 이런 동의서와 의뢰서를 쓰게 되는데 주로 심평원에는 의뢰서를 첨부해서 급여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발치한 치아를 한국 치아은행에 보내서 뼈의식제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1-2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이런 환자들 경우 환자 같은 경우에 발치를 할 때 저는 자가 치아 유래 고을 이식수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환자는 발치를 하고 만든 치아 이식제가 환자한테 쓸 수 있게 돌아오기까지 약 1-2주 정도 걸리는데 그 시간 소요를 계산을 해보면 약 3가지 정도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환자처럼 발치할 수 있는 다른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발치를 하고 6주의 연조직 치유를 기다린 다음에 고류식을 나중에 딜레이로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상악의 사랑니가 있는 경우에는 상악을 먼저 발치를 해서 뼈의식제로 만들어 놓고 하악을 발치하면서 동시에 뼈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양쪽에 하악이 있는 경우에는 한쪽 먼저 발치를 해서 오토뷰티를 만들어서 반대편에 발치하면서 이식을 하고 반대편에 발치한 이를 또 자가 치아 뼈의식제로 만들어서 이쪽으로 이식하는 3가지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발치하고 6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7번 원심부에 이런 작은 결선부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결선부에는 음식이 낀다고 하면 환자가 아무리 열심히 양치를 한다고 해도 음식이 잘 빠지지 않아서 거의 영구적인 치주 결선부로 남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환자는 주로 약간 시리다는 증상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내원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엠벨롭 인시전으로 절개를 하고 원심, 7번 디지털의 원심에 있는 연저직을 최대한 박리해서 오토뷰티, 뼈의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뼈의식제를 다져 놓고 멘브레인을 덮지 않고 플랩은 약간 어프로피시메이션 시키는 정도로 수처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지났을 때 이런 정도의 치유 양상과 함께 3개월 지나면 아주 좋은 정도로 만족스러운 정도로 치유되는 양상들을 종종 관찰하고 있습니다. 상하학의 사랑리가 있는 경우에는 상하학치아를 먼저 발치해서 하학을 발치할 때 아까 말씀드린 오펙클렉터미를 통한 오픈 온도를 만들어 놓고 펜식제를 넣고 그 상방에 콜라겐 플러그를 다져 놓은 다음에 수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또 양호한 치유 경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학과에만 양쪽에 있는 경우에는 한쪽 먼저 발치하고 반대편으로 이식을 해주고 그리고 반대편에 발치한 치아를 다시 이식하는 이런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면 이런 결손부가 있었을 때 한 1, 2개월 지나고 그리고 소개를 해드리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사실 양쪽 다 그래프트를 하자고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쪽 발치하고 반대편까지 발치하고 그래프트까지 했는데 이쪽에 있는 치아를 다시 뼈이식으로 만들어서 뼈이식을 하자는 것에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셔서 한쪽만 이식한 경우입니다. 발치만 한쪽이 조금 더 경과 시간이 오래 됐음에도 양쪽이 비슷한 정도에 오히려 그래프트 한쪽이 또 연주직 치유도 더 잘 된 것 같아 보이는 양상과 함께 뼈이식은 역시 효과적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골이식의 적응증으로 만 26세 이상이면서 8번 발치를 하고 7번에 3mm 이상의 결손부가 노출될 것 같은 경우에 발치하기 전에 자가 치아 유래 골이식수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식은 오페큘렉터미를 통해 오픈 온도를 만들고 그리고 뼈이식제를 넣고 그 위에 콜라겐 플러그를 좀 다져서 위에 얹혀 놓는 식으로 이식을 하고 수처를 다음과 같이 전방에 후방에 한 달씩 잡아놓고 있는 바이오콜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방식으로 자가 치아 유래 골이식수를 한다면 위에 덮어놨던 콜라겐 플러그가 1, 2주 정도 지나면서 이렇게 없어지는 경우를 종종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위를 잘 살펴보면 노출되었더라도 파티클 위로 연조직이 감싸면서 마치 발치와의 혈병이 차이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임팩션 되지 않고 2차 치유가 되는 양상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5개월 지났을 때 만족스러운 정도의 연조직 치유와 골치유를 얻어낼 수 있는 경험을 하고 있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시행한 환자들의 결과를 모아보니 평균 40세 정도의, 10mm 정도의 발치 전 결손부가 예상되는 환자들이었습니다. 경과를 살펴보면 평균 4.6개월 뒤에는 약 70% 정도가 회복이 되어서 남아있는 결손부가 약 2.3mm 정도로 현저히 개선된 양상을 관찰하여 논문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결과를 이전에 DBM과 BMP가 섞인 제품과 단순 비교를 해보면 물론 환자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DBM과 RH BMP2를 함께 쓴 결과에 거의 준하거나 오히려 조금 더 나은 유의미한 결과를 오토비티 자가치아 유래골이식제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가치아 유래골이식술은 발치할 때 받을 수 없는 실크 처방을 할 수 있는 치주질환 처치 항목이고 완전 매복치보다 조금 더 높은 숙하이지만 그나마 다행히 급의 항목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환자들도 큰 부담 없이 수술받을 수 있어서 이 기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종합해보면 실인리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랑니 발치 후에 제2대구치의 원심부의 치주결손부 회복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언제 발치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만 26세 환자들인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예방적인 발치가 추천이 되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2대구치의 원심부의 회복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학생, 남한자 같은 경우에는 군 입대 전에 발치를 하고 갈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년에 사랑니 발치를 해야 될 경우에는 발치를 하고 나서 7번 대구치의 원심의 3mm 이상 결손부가 발생할 경우 즉, TJ부터 FX까지의 길이의 절반 이상이 노출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골이식술을 권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는 이제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이라는 급여 항목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도 오히려 부담이 좀 적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즐거운 수요일 오후 시간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